안녕하세요 김태윤 프로입니다. 스윙을 하면서 나는 뻣뻣해서 돌리지 못하는데 나는 이거를 거리를 포기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조금 나이가 있는데 더 이상 힘이 없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나요? 분명히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.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쉽게 몸에 물이 가지 않으면서 파워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. 이것만 하셔도 비거리는 훨씬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드라이버로 먼저 저희가 시작을 해볼 거예요. 저희는 드라이버를 더 멀리 때리고 싶죠. 아이언도 당연히 멀리 때리고 싶지만 티샷이 가장 보여지는 샷이기 때문에요. 그래서 드라이버를 할 건데 허리를 다치던가 아니면 어깨가 안 좋던가 하면 당연히 가동 범위가 줄어요. PGA 투어 선수들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돌 수 있죠. 하지만 저는 일반인 분들을 얘기를 했을 때는 90도 정도 도는 게 좋아요. 상체가. 그래서 저희가 이만큼까지 돌면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돌기가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. 자 그런 분들은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이 돌리려고 하면은 발 쓰는 것부터 조금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어드레스를 했는데 펑펑한 어드레스를 했죠. 백스윙을 하면서 굉장히 제한적이에요. 발은 밑에 박혀있고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데 모든 꼬임을 제가 몸에서 만들려고 하거든요. 그런데 이 부분은 되게 뻣뻣하신 분들이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되게 안 좋은 방법입니다. 꼬이지 못하는데 억지로 꼬이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. 그렇다는 것은 저희가 어드레스를 했을 때 당연히 조금 더 돌기가 수월하기 위해서 일단 왼발도 열어주고 당연히 저희가 열면서 쳐야지 몸을 활용해야지 파워가 나겠죠. 하지만 오른발도 조금 열어줄 거예요. 이렇게 열고 저희가 스윙을 했을 때 오른쪽 여기 힙 부분이 당연히 열리면서 더 돌 수가 있게 됩니다. 그 전에는 막혀가지고 돌기가 힘들고 나머지로 이제 팔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이렇게만 해주셔도 조금 더 돌기가 수월하실 거예요. 이제 터닝을 더 할 수가 있겠죠.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당연히 발도 열었지만은 저희가 몸을 더 활용하려면은 저희가 걷듯이 팔을 던져주듯이 뒤꿈치가 땅에서 떨어지면서 더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저희가 백스윙 할 때 왼쪽이 쭉 하면서 왼쪽 뒤꿈치가 떨어지겠죠. 반대로 갔을 때 오른쪽 뒤꿈치가 떨어지겠죠. 이게 무슨 말을 뜻하냐면은 뒤꿈치가 조금 들림으로써 몸에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파워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. 특히 가동 범위가 안 나오면은 이 뒤꿈치를 조금 들어주셔서 파워를 더 내야 됩니다. 거기에다가 더 돌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동 범위가 많이 나오지 않더라도 많이 돌 수가 있어요. 이렇게 했을 때 당연히 파워는 더 날 수가 있겠죠. 발도 열어주고 어드레스도 했고 백스윙 할 때 왼발 뒤꿈치 들어주면서 스윙을 한번 해볼게요. 가볍게 톡 쳐볼게요. 되게 편하게 저 평상시에는 되게 꼬임이 많이 느껴지는데 지금은 꼬임보다는 이제 좀 더 많이 돌 수가 있었어요. 제 평상시보다는 더 많이 돌 수가 있는 거죠. 뻣뻣하신 분들이나 조금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부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움직임을 활용하고 지면을 이렇게 사용하면서 파워를 내시는 게 가장 쉽게 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. 파워를 더 낼 수가 있는 거죠. 한 가지만 더 추가할 건데 발도 열어줬고 뒤꿈치도 이제 활용할 수가 있고 팔을 이렇게 활용하기 시작하면 원심력이 생기면서 팔은 제 몸에서 멀어지려고 해요.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. 대부분 일반인 분들은 이거를 세게 치려고 손을 공 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때리거든요. 하지만 저희가 공을 쳐야 되는 부분은 헤드예요. 헤드가 공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. 손으로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것은 갔다가 아까 팔이 던져지듯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인아웃 궤도를 만들 겁니다. 그러면 갔다가 던져지듯이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해볼 거예요. 앞에서 보면은 제가 아까 팔 돌리는 것처럼 던져지듯이 몸에서 멀어지면서 인아웃 궤도를 만드는 거죠.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온 힘으로 이걸 때리려고 하면 이런 자세가 나와요. 이거는 효율적으로 제대로 몸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원심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느낌을 좀 느끼시려면 일단 이렇게 팔을 던지면서 아 이런 식으로 몸이 돌구나 라는 걸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스윙에 적용하는 거예요. 그러면 갔다가 던져주면서 스윙 제가 한번 쳐볼게요. 아까 느낌 느끼면서 자 몸도 더 돌 수 있고 발도 열어줬으니까 허리는 굉장히 편해요. 지금 자 인아웃 궤도를 만들면서 좋았습니다. 똑바로 잘 갔어요. 자 이런 식으로 인아웃 궤도를 하면서 팔은 뻗어지면서 던져주는 그런 임팩트를 만들어주셔야지 파워를 훨씬 더 낼 수가 있습니다. 중요한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가동 범위 안에서 파워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. 안 되는 동작 그대로 계속 어떻게든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가 다루어봤던 부분들을 연습하시고 내 몸에 맞게 활용해보세요.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. 그러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비거리를 더 내시는데 화이팅 하시고 지금까지 김태현 프로였습니다.